이병욱, 고크가 그니 소마루. 세계 최초의 금융투자회사로 새롭게 시작합니다. 사기?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. 그게 조단이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. 질세인이었다. 교다의 사기 시경을 보더니. 달콤한 꿈이라도 꾸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. 건국이를 최고의 게이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원 네트워크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장부. 두 개면 된다. 아님 집행유예로 콧구멍이 맑은 눈이 나올지. 아우! 잘하시네. 나 믿어요. 필리핀 정보돈 3조 드시겠다는 거? 터뜨리자.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었던 거? 진짜 사기꾼 여기기 전에 걸렸다. 우리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? 너는 이거 확실해? 왜? 마스터. 1년전. 5분 전. 6분 전. 5분 전. 너는 나의 벼룩에 물고 싶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